구독,좋아요,빨로 댓글 저장공유까지 모두모두 많이 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기 앞에 뉴스 찍었지만은 수원 인계동에 있습니다 수원 인계동에 있는 쭈꾸미 전문점 신비욕에서 제품 협찬받았구요 예 술 한잔 모처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7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수육까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개탕도 있어요 조개탕 오늘 술 많이 먹어봅시다 예 죽창을 또 왜 들리는데 프로필에 있어요 중랑구에 섭니다 한잔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장마철에 고생 많으신다 짠 즐거운 한주 시작 되세요 그리고 닐스랑 다르게 말이 그 느낌이 다르죠 예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 닐스 빨리해서 빨리빨리 해서 올리면은 어 좀 여유를 갖고 하라 그 15초 설정 30초 설정 그 시간 설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빨라지는 거구요 실시간은 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초심 잃었다고 하는데 어 지금 한달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초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에요 한잔 오고 싶어요 주꾸미 더 저거 더 볶아야 되요 어 제가 급한 마음에 약간 덜 볶은 거 먹었어요 여기에 콩나물도 넣어야 되나 콩나물도 일단은 이거 항병살 인가 수육도 있거든요 수육 한 점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억을 못하죠 음 그래가 붙은게 잘 안합니다 으 으 쭈꾸미 어 그 쌈장이라 요런 것도 있고 뭘 볼러봐 쭈꾸미 에다가 여기에 수육도 같이 싸서 먹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어 으 으 거기다 술 한잔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 조개 탁 와 조개 탁 오시 조개 탁 이렇게 튼실해 요거 저거 할 수가 없어 조개 탁 와 조개 보여드릴까 장난 아니다 와 어 백합 인가 와 이렇게 했어 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음 와 근데 이거 어 아 서 먹어 바야죠 와 종이 탕 시라고 조개 탁 에 와 실험 니다 아 아 아 어 조개 어떻게 벌리지? 끓였어야 되나? 안 끓여서 그런가? 끓여야 되나요? 끓여야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끓여서 먹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끓이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네. 오늘 쉬었습니다. 오늘 한 건 했네. 이거 한 건 했네. 채팅 매너 해주시고요.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다 볶아지고 있나? 여기가 해식 맛집인가 봐요. 미나리도 들어갔고 쭈꾸미 좀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술이나 마십사 나 진짜 오늘 안주 죽인다. 안주 죽여 안주 죽인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닐스 좀 많이 저거 보시고 댓글 좋아요 공유 저장 좀 해주시고 밥은 있어. 밥은 엄마가 오늘 밥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거 볶아 먹을게. 밥 볶아 먹어야지. 한 장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에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일단 수육은 있으니까 수육이 장난 아니야. 무슨 부위인지 댓글로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한정살 같기도 하고 느낌이 한정살 느낌인데 진짜 이거 야들야들 부들부들하고 진짜 대박입니다. 쭈꾸미도 맛있지만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또 다 있어. 새우젓도 있고 쌈무 도 하나 올릴까? 쌈무 이렇게 다 세팅이 다 이렇게 돼서 나와요. 쭈꾸미볶음에는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날치한 콩가루 마요네즈 이런 것도 다 있고 세팅이 진짜 잘 돼 있네. 대박이다. 편식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쭈꾸미도 있고 조개탕도 있고 수육도 있는 거 보니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안주는 안 흘려지내고 여러분들 앙 한입 먹겠습니다. 앙 앙 유씨에 강력 흘렸어. 응. 또 왜 실망해. 닐스에 터졌어요. 닐스에 좀 착다르게 터졌어. 닐스 그것만 따로 뽑아야 돼. 닐스에 킬링포인트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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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개인 매장이야. 수원 인계동 수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와. 인계동이 유명한 짓 아니야. 숙가점수 10점 만점의 10점입니다. 쭈꾸미 아 살아있어. 쭈꾸미 살아있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청자님 짠 음 음 맛있다. 미나리랑 해가지고 여기 아까전에 뭐 있었어. 날치알 있었잖아. 날치알 음 와 날치알 날치알 이렇게 살짝 올리고 콩가루로 이렇게 올리고 응 마요네즈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쭈꾸미 좀 더 올릴까요? 아 쭈꾸미 싫어하다. 응 쭈꾸미 어 실화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디엠 디엠을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어 좀 잘 못 봐요. 응 여러분들 저녁식사 아직 안하시면 오늘 쭈꾸미 볶음 이런거 드셔보세요. 어 맛있네. 어 기프티콘 보내면 보는데 기프티콘 갖다가 또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밀당하고 또 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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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겉고렬 써? 그래? 근데 겉고렬도 그게 더 맛있는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아다리 아다리라는 표현을 쓰면 되나? 복불복으로 운이 맞으면 또 뒤엠 읽어드립니다 헬멧벗은 또 초쯤 잃었다고 어 그때 아 도배사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배 하더라도 제가 진정시키고 방송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조방 스마트쿠 br-8900 한장 올리겠습니다 소주를 못먹었네 여기가 콜라보 쭈꾸미에다가 콜라보 해서 먹을게요 와 대박이다 와 날치알도 잔뜩잔뜩 묻혔어 날치알 알죠? 주거 미나리도 놓고 여기다가 수육 3점이나 무료 3점 나는 남자 수육 3점씩 플렉스 하는 남자입니다 플렉스 하는 남자입니다 어 그것 좀 누가 좀 알려줘요 댓글로 남겨줘요 그거 하면은 우리 8916 어 저기 혁이라고 할게 혁이 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게이런 마트 미안합니다 빠져 빠져 나의 매력에 빠져 빠져 아 그리고 요즘 고기 고기 그거 있어 홍윤하 님이 하신 고기 고기 있는데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치즈가 어디 있어 아 그리고 설빙 설빙에서 그 연락 왔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짜레자 치즈는 어디 있냐고 내가 드립 쳤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죄 해 가지고 설빙 그거 뭐지 이름이 뭐였지 설빙 근데 뭐 먹었지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이제 40도 넘어가고 알콜성 그것 때문에 술을 많이 좋아해 가지고 망고 애플망고 애플망고 빙수 치즈 애플망고 치즈 빙수인데 거기에 치즈가 어디 모짜레자 치즈는 어디 있냐면서 쭉쭉 늘어지는 건 어디 있냐면서 내가 그렇게 드립 쳤다가 죄송합니다 그게 큐브 치즈 이라고 하네요 사각형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초심 잃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술이나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초심 잃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런지 않나 지금 한달 됐어요 인스타에다가 그냥 유튜브 소츠를 올렸던 게 그냥 빵빵 터져 가지고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인플루언서 돼서 그렇지 지금 초심인데 이게 초심인데 MIXUN8 이름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쓰니까 귀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광고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아 유행어야 아 소주는 차미스 프레시인데 14.9도 선양소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양소주 아직 연락 안 오는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 거야 선양소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선양소주 14.9도 충청도 대표하는 소주에서 내가 전국구 대표하는 소주도 만들려고 했는데 연락 아직 없어요 선양소주 참고로 선양소주 전용짠인데 선양소주 관계자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만 안 합니다 자만 하라 자만 자만 그래 할게 어디 있습니까 한잔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아 그리고 학생분들이 보시고 학생분들 오늘 음 죄송합니다 학생분들 오늘 좀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나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어 기프티콘 갔다가 나 약올리고 뭐라 하고 솔직히 초등학생 여러분들 나 82년이야 아빠뻘이야 아빠한테 너무 아빠 뻘한테 너무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그래도 뭐 삼촌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아빠한테 그렇게 장난치면 안되지 아빠 친구뻘이야 아빠 친구한테 그렇게 장난 칠 수 있어 그러지마 아무리 촉법이라도 그렇지 너무 합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고산하이처 화이팅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왜 나한테 형님이라 하는데 아빠뻘이라고 나 지금 42살 43살이라고 아빠뻘이라고 한잔 하겠습니다 짠 30살 차이나 여름보다 초등학생보다 30살 차인데 형님이라니 진짜 원샷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원샷 하겠습니다 안주는 준비되어 있고 와 나 오늘 진짜 술 진짜 잘 들어간다 어 그리고 내가 안주 이거 잘 싸놨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딱 해가지고 여기에 어 수육 세점이랑 쭈꾸미 해가지고 이것저것 날차해도 해가지고 어 플렉스 했잖아 어 쌍무가 없나 쌍무 대기 중에 있음 이거 먹고 음 쌍무도 있다 진해지니 딱이지 음 오늘 여기 인계도 쭈꾸미 이것만 이거 한컬만 했습니다 어 어 수원 맛집 수원 맛집 이에요 음 경기도 맛집 대한민국 맛집 세계적 맛집 세계적으로 쭈꾸미 넘버 쭈꾸미 볶음 넘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도 신비요 어 기억하라고 어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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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암기 하고 입력하고 어 입력하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음 음 오늘 여기에 신비요 쭈꾸미 전문점 여기만 했습니다 음 돈 안되지 뭐 있습니까 인생 음 즐기는거죠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수원 인계동에서 저 서울 중남구까지 킥으로 보내주셨어 오토바이 킥으로 2시간 30분 걸리셨자 어 자꾸 우리 엄마가 어 저 박카스 드렸다고 했는데 와 정말 죄송할 정도야 어 2시간 반에 오토바이 타는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 2시간 반이면 어 킥킥비로 엄청났을텐데 아무튼 신비용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잘하고 있고 아 진짜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음 감사합니다 음 휴지 나도 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나도 난다 아 저 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 아 10시에 방송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뭐 뭐 요즘 학생들도 알건 알아야지 어 나도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개인 사생활이 음 그거는 침범하지 맙시다 우리 어 그건 지켜줍시다 10이라는 남자 나는 남자 배달삼촌 좀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난 소중하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한장 올리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약속하는거야 나 지켜주기로 이거 갖다가 뭐 어 그 논란거리 해가지고 나 나락까지 나락 보내지마 아 아 그리고 콩나물인데 콩나물 콩나물 어떻게 먹어야지 음 콩나물 아 시 한자로 시시비비 알죠 어 옳고 그름을 가르다 그래서 시비 어 시비 내가 그래도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이렇게 많이 거나 원래는 시비를 가르다 어 한자도 됐죠 한자 사자성어 단글로 뭐 시비 영어로 시비 숫자 아 숫자까지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숫자 발을 여는 화면은 어떻게 돼 어 채팅 올려봐 숫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어 나 이거 원투데이 고민하는 거 아니다 음 아니 화면이 좌우 반전이잖아 음 화면 좌우 반전이요 저만 특색이에요 쭈꾸미만 온전히 양념 된 거 으음 아 퇴근 나왔던 거 좀 잘 먹고 항상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쭈꾸미 몸통 부분이니까 요거 요것만 나머지게 한 번 먹어볼게요 어 시비 맞아요 응 10이요 와 이 식감 죽인다 롤덕볶이는 그거는 제언할려나 제언할 수가 없어 꼬리 부분이라고 해야 돼. 다리 부분. 내가 협찬 받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단체 회식 가야 돼. 직장인분들 특히 직장인들 술 드시는 성인분들 가고 우리 학생분들도 가족 단위로 주말에 외식할 때 추천해. 수원에 계시는 분들. 수원이면 수원 근처 용인, 수원 화성 또 어디 있지? 수도권 아니면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올라오면 되잖아. 우리가 제주도 갈 필요 있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셔야죠. 이거 팬분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거 맛있죠. 쭈꾸미 맛있죠. 마라탕. 마라탕은 요즘 인기가 좋네요. 선배 혹시 탕 탕 탕 탕 탕 여기까지 진화를 했는데 마라탕은 마라탕 콜라보 탕후루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왕과 탕후루 관계자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춘리마라탕. 마라 상국진호 먹었으니까 춘리마라탕 또 어디 볼지. 또 브랜드. 내가 배달할 때 춘리마라탕은 많이 했었어. 경희도 쪽에 춘리마라탕은 대단해.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 받아야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그로성 하고 팩트폭력 하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나라는 자 시비나는 자. 그 내 그 좋아요 누르고 저런 이렇게 DM도 받고 하신 분이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세계넘버 쭈꾸미 전문점 신비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신비요. 이거 한 건만 오늘 했습니다. 깔끔한. 기프티콘. 츄파춥스 새콤달콤부터 해가지고. 뭐 롯데리아 이것저것 많이 받았고요. 쭈꾸미까지. 거기에 술. 이거. 나 그냥 먹을게. 헬메 벗고 헬메 또 나중에 들어오시면 초심 이러니 어쩌니. 또 놀란거리 생기고. 그리고 30명대 유지해주세요. 30명대 유지해주세요. 20명대로 내려가는 순간. 아. 방송 여기서 커트구나. 직감적으로. 원투데이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직감적으로. 딱 거기서 마음을 짓습니다. 직감거냐고요. 대놓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한 잔 말아 올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좀 내가 원래는. 유튜브 가서 술 먹방 해야 되는데. 오늘 나 너무 기분이 좋고. 이거 진짜 맛이 진짜로 맛있어가지고. 인스타로 이거 안 할 수가 없었어. 나간다고. 어. 40명대야. 어. 괜찮아요. 학생 여러분들 닐스까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래도. 뭐 소주 한 잔 이렇게 살짝 하는 거니까. 나 진짜 힘들어. 살 뻗졌다가. 나 진짜. 아. 나 진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진짜 존경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 학생들 어떻게. 지도 편달 하시는지. 나 정말.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잖아. 컨트롤이 안 돼. 응. 애들 막. 뭐 폭주하고 막. 막 나가는데 어떻게. 안 돼 막.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있잖아. 유튜브 채널 있구나. 원래 유튜브부터 했어요. 유튜브 하다가. 거기 소주 계속 올렸던 거. 그냥 인스타에 그냥. 그냥. 인스타도 올려보고. 틱톡도 올려보다. 했는데. 이렇게 커. 어딨지는 몰랐어. 아. 쭈꾸미. 어. 쭈꾸미 드릴게요. 수원 인계도. 어. 경기도 넘버원. 어. 경기도 수원시 인계도 있는 쭈꾸미 전문점. 어. 이거는 사실. 경기도. 경기도 넘버원은 맞잖아. 음. 내가 방송 찍고 나면은. 수도권 넘버원. 그 다음에는. 전국 넘버원. 세계 넘버원. 응. 지금은 경기도 넘버원. 어. 경기도 넘버원. 수원시 인계도에 있는. 신비역 쭈꾸미 배달합니다. 아. 이렇게. 한입 좀 하십시오. 제가 대신. 맛있게.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짠. 음. 맛있어. 음. 뭐.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뭐. 식라면 정도 드실 정도면 충분히 멋있어.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먹어보죠. 아. 그럼. 와이오엠원엑스님. 커피. 혹시 방송에서 그거 커피. 언급 못하더라도. 내가 항상 그. 언급했을 거야.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많아서. 음. 아.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수도권. 아.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합시다. 어. 내가 깔끔하게 한잔 마시고. 음. 솔직히 까놓고마서. 전사에게 넘버원. 어. 는 모르겠어. 대. 오늘부터 대한민국 넘버원. 시비콜 인증. 시비콜 인증. 대한민국 넘버원. 어. 이거 깔끔하게 마시고. 대한민국 넘버원까지만 합시다. 음. 한잔 올리겠습니다. 짠.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무게가. 어. 나의 믿음. 어. 지키세요. 어. 배반하면 안돼. 대한민국 넘버원. 그거 유지하세요. 아. 티톡 올리는데 거기는 안 터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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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상관인데 내가 두번이나 들었어. 그럼 우연히. 로또사. 로또사. 수지. 수지 아까전에 말했잖아. 나의 사상을 지켜주기로. 음. 아. 티톡. 티톡이 있다고 올렸는데 거기는 똑같이. 음성본조했지만 거기는 안 터졌어. 음. 아. 30개 탔다고. 쓰읍. 그게. 뭐. 일대야. 일대면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풀업해서는 할 수.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일대 아니고서는. 아. 참 어렵네. 그렇게 타면은 참. 어. 아. 근데 저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일대. 근데 그렇게 타면은. 아. 좀 위험하네. 음. 위험하네. 어. 근데 저렇게 말한 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다리. 아다리. 아다리 라는 표현은 죄송한데. 좀. 아쿠. 아쿠. 뭐라고 봐야지. 뭔가 이게 맞으면은 저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지사장이 몰아주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내가 차마 말을 못. 아. 이거 합창 맞잖아. 4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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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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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00원이라고 나오네요. 어. 요거 닫고. 어. 요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도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1층.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 근데 그래서 저걸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 막 묶어가고. 진짜 베테랑이고. 진짜 그날따라 1층만 되고 뭐 하면은. 아. 유지혜. 어. 32명이야. 유지혜. 어. 긴장해야지. 시청자들 긴장해야지. 끌어올려야지. 어. 지금 위험했어. 어. 순간 좀 유지해졌다고. 좀 지루해졌다고. 어. 아. 여기서 좀 간당간당하네. 여기서. 술 한잔. 바로. 배달하겠습니다. 마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지해. 유지해. 긴장해. 긴장해. 하. 나 여기서. 여기 묶어. 여기 몇시권 했다는 거여서. 내가. 진지 모드 들어가는 거라며. 서른명.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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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잔하겠어. 그게 아니야. 그게. 농담인 거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 맥주도 없고. 한잔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시장자 없어도 돼요. 누군가는 안아주겠지. 그쵸. 배달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음식 평균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시 올라오고 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흐름 좋아. 아주 좋아. 밀당이 천재야. 어. 응. 오히려 더 좋지. 끼고 방송하면은 계속 도출되는거잖아. 더 좋아. 응. 나. 수육. 아니. 쭈꾸미도. 쭈꾸미지만. 수육이랑 해서 팍팍 먹을게. 팍팍 먹을게. 응. 엔젤 공유님. 불아트. 불아트. 불아트는 어떻게 해야 돼. 불아트. 어떻게 해야 돼. 불아트. 아니. 부사가. 뿌잉뿌잉한데. 어. 어. 나난남자. 어. 나난남자. 여러분. 나 수육만. 어. 세정. 어. 플렉스 하겠습니다. 나난남자. 건물주라는 그런 댓글 많이 달리고 하는데. 건물주 부럽지 않습니다. 건물주. 아니. 시청자가 지금 15,000명. 16,000명. 달려가고 있는데. 건물주 뭐가 부럽습니다. 내가 비록. 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배달하는거 많은데. 사무실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사무실 배풀. 프리기사야. 근데. 사장님이 나보다 좀 어리셔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어필 했어. 터치하지 마라. 나. 어. 풀이하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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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됐고. 어차피 내가 수락류. 나는 거절하는게 없어. 지사장님 입장에서도. 쓰나 마나한데 수락류 지켜줘. 나쁠거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이하게 인생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가 많은데요. 어. 지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냥 내가 등록돼 가지고. 일주일에 그냥 한꺼냐 타는게 단돈 100원이라도 본인한테 이익이니까 나를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타는거야. 늠름해 늠름해. 내가 누구한테 특정한테도 했는데 알꺼야. 늠름해 짠. 언어? 전국구 넘버. 쭈꾸미 전문자. 심지어. 이거 한컬만 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수원시 인계동 쭈꾸미 전문자 인계동. 이거 한컬만 했다고.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술. 아 근데 나 요즘 힘들어서 술 많이 먹게 돼. 똥컬리의 기준은 뭐냐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픽업해서 고객님한테 만약에 인계동에서 픽업해서 그리고 신비옥에 이거 쭈꾸미 볶음을 술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픽업을 했어. 전달지가 용인이나 갑자기 시야구를 넘어가. 전달을 했어. 거기서 콜이 없어. 그러니까 복귀 콜이 없어. 거기서 다시 이렇게 콜을 받으려는 중심지 이렇게 많은 곳에 올라갔는데 콜이 없어. 그 시간 동안 10분 20분 30분. 한 30분 정도 허비하는거지. 그게 그걸 똥컬이라 한거죠. 네 지금 눈에 떠서 우석중 사랑합니다. 한비 안녕. 여기까지 하고. 시청자 지금 뭐 30대 초반이고 하는데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섞 단물 빠지기 시작했어. 으으음... 뭐야... 5ILA제... 형님... 아... 그냥 술이랑 마시게 돼. 그래도 도배는 안해서 다행이다. 틈틈이 어그로썽 좋아하는데 그래도 도배는 안해서 다행이네. 그래도 밀당을 잘하네. 잘하고 있어. 그 정도 채팅은 괜찮아. 쭈꾸미 볶음, 대한민국 농보원, 경기도 수원시 인계도, 신비옥 쭈꾸미,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 쭈꾸미, 쭈꾸미. 아 근데 오빠 사랑해요. 나 진짜 죄송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동상. 아니요 우리 또 이렇게 누님들이 동상. 나 좋아. 통상 나랑 술 한잔 하자. 이런식으로 안될까. 왜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만. 형님 사랑합니다. 삼촌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가지고 보면은 어 같은 성별이고. 죄송합니다. 좀 그렇잖아. 아내분 어디 계시냐고. 오늘은 여기 전국 넘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도 신비옥 쭈꾸미만 했습니다. 이끼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끼가 미나리에요. 미나리랑 같이 볶아 먹어야지 맛있어. 진상설. 나중에.. 아 이거였어. 내가 이렇게 손을 전내는데 내가.. 나.. 아 내가 뭐 이렇게 오토바이 잡고 잡고 하니까 물론 일하다 보니까 손이 깨끗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내가.. 뭐 일부러 손이 오문에 보복.. 저거 한거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달했는데.. 아 뭐 되게.. 어.. 이렇게 뭐 되게.. 막 이렇게.. 직접 받았냐고.. 직접 받았냐고..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되게 껄끄럽게 잡으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고. 현재는 이렇게.. 커피라든 이런거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아 그거는 죄송스러워. 내가.. 어.. 어.. 장갑 있지? 아니.. 그래가지고 손등 여기 차이가 있잖아. 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거 왜 차이가.. 여기가 왜 이렇게 있어. 아니 장갑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그.. 이렇게.. 뭐 찍찍이라고..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그.. 찍찍 이렇게 돼서.. 장갑 끼지. 그런데 1일 손 이렇게 닫고 하지는 못하잖아. 내가 배달했는데.. 내가 뭐.. 어.. 어.. 그런거 아닌데.. 되게 막.. 어.. 어.. 이렇게.. 어.. 하면서 하고.. 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그렇게 배달을 많이 안 하잖아. 딱 보면은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실어를 눌렀는지 알거든.. 어.. T.M.T.A.L.S. 제제에 말하는거 대답해달라고.. 쪼지마.. 유민아 안녕.. 주연아 사랑해.. 주연아 사랑해.. 그거는 본인이 해.. 나한테 왜 시키는데.. 음.. 어.. 어.. 아.. 윤상아.. 어..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 작년까지만 했다.. 윤상아까지 아니고 노래방이랑.. 황씨 마사지.. 형제 마사지 많이 다녔습니다.. 음.. 그때는 배달하기 전이었고.. 어.. 경기도 모초에서 모시장에서 갈 야채.. 야채 시달바리로 일할 때.. 혼자 고시태 40에 40짜리 얻었을 때.. 월급 타고 하면은.. 뭔가 나에 대한 보상? 그렇게 하고 너무 외롭고 하니까는.. 노래방도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갔습니다.. 어.. 마사지.. 어.. 중급군인지.. 규포신지 모르겠지만은.. 마사지 잘하셨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어.. 그냥 황씨 마사지.. 형제 마사지 잘 받았습니다.. 2시간에 12만원.. 형 그러니까.. 어.. 잘 받았습니다.. 음.. 희진아 안녕.. 어.. 감사합니다.. 어.. 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 근데 그런거 없으니까 말해.. 응.. 내가 왜.. 어.. 아.. 수 27명구나.. 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시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은거는.. 나 혼자 마실게요.. 유튜브가서 혼자 센슈 할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막장입니다.. 인스타는 여기 막장이라고 하는데.. 밀당이 성공하네.. 아.. 근데 술이 없어요.. 맥조는 있는데.. 시청자 수 유지.. 그런거 없이.. 요것만 다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마실게요.. 헬멧 벗으면은.. 또 초심 잃었다고 하는데.. 나 이.. 시아머스.. 이거야.. 근데 시청자분들 그래요.. 니스만 올리고.. 신비주의 해라.. 이미지 소비하지 말고.. 그러는데.. 난 그런거 없어.. 난 애지다우쳐.. 나는 그냥.. 나 이게 취미생활이고.. 어.. 그리고 아.. 그게 댓글에 있어.. 친구랑 같이 합방하고.. 뭐.. 친구랑 같이 하면.. 친구가 없어.. 그리고 이거.. 이것도.. 필요 없는게 뭐냐면.. 하루종일 배달 열심히 한 적도 있죠.. 해봤자.. 전화 오는거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게.. 진짜로 저..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화로 안와요.. 어.. 카톡으로 와.. 요즘 카톡으로 오지.. 누가 전화를 해.. 운전중에.. 어.. 운전중에.. 사무실에서 누가 이걸로.. 전화를 합니까..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해.. 응.. 그리고.. 운행하다가.. 뭐.. 멈췄을때.. 카톡 확인하고.. 고객과 전화할 일 있으면.. 그거 전화하면 돼.. 어.. 이거 태클이 다.. 근데 이거 좋았어.. 태클이 달아가지고.. 와.. 나 진짜 이 정도로 광고해준다.. 음.. 암마 힘들어.. 암마 힘들어.. 해야지.. 하면서.. 와.. 그거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어.. 이거 광고한다고 그거 찍었잖아.. 음.. 아.. 이뻐요.. 음.. 네.. 방송 캐릭터잖아요.. 아무튼 나 오늘 기분 좋고.. 아 진짜 안주도 좋고.. 이것까지 막.. 이거 다 마실게요.. 음.. 안녕하겠습니.. 짠.. 음..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TV.. 그.. 나우커미야 나우TV인가.. 그러니까.. 나 방송 아프리카TV 전이었죠.. 2008년도.. 촛불시기 때문에 아프리카TV 다였고.. 그때는 아프리카TV가 아니었어.. 2010년도 했으니까.. 그때.. 다섯명 시청자.. 다섯명.. 그.. 모시고..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명 모시고.. 내가.. 팬미팅도 했습니다.. 치킨 먹었어.. 다섯명 중 2명 참석했어.. 와.. 대단한거 아니야.. 다섯명 중.. 참석 중 40%야.. 오.. 밥만 먹는거 보고싶어요.. 그건 좀 아껴두고 싶어요.. 밥먹는거 궁금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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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볶음 앞.. 아.. 밥.. 밥은.. 나 혼자 조용히 뽀뽀.. 그게 아니야..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아이고 안주.. 아.. 안주.. 나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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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강고주분들한테도.. 반말이 아니라.. 뭐라고 명령적으로 해가지고.. 강고주한테도.. 컴플레인 받았어.. 그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아.. 초중고 학생들한테 반말하는게 아니라.. 그게.. 좀 편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 시청자분한테도 좀 편하게 한 것 같아요.. 플렉스 하겠습니다.. 어.. 플렉스 하고.. 음.. 난한 남자.. 어.. 어차피 뭐.. 맛있어.. 음.. 이거 진짜 장난아니야.. 킥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게.. 수원 임계동에서.. 서울중남구가 2시간 30분 걸려요.. 이거보다 킥비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술 애매하게 마시면 안돼요.. 그래서.. 어.. 픽처 하나나 소주 한병이 딱 맞습니다.. 코끼리맥주.. 또는 고려맥주.. 어.. 관계자분을 지켜보시고요.. 이시윤 하트강하라.. 내가 읽어버렸네.. 아.. 두 분 이쁜 사랑해.. 그거를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냥 두 분 이쁜 사랑했어요.. 아니.. 깻잎.. 반대로.. 반대로 싸먹었다니.. 반대로 싸먹었다가 뭘 하고.. 어.. 정상적으로.. 이래서.. 개콘이 망하네요.. 똑바로 싸먹으면.. 싸먹지만 반대로 싸먹으면.. 어차피 나란한 남자.. 1.5만명 인플루언서라는 나란한 남자.. 이래도.. 지적철에도.. 지적.. 아.. 술 먹고 담내.. 힘들어가지고.. 제끼잖아요.. DM 봐주라고.. DM 못.. 못 볼 수 있어.. 너가 너가.. 어.. 누가 뭐냐 너가.. 어.. 늠넘한 너가.. 죄송합니다.. 뿌잉.. 미안해.. 에드리비야.. 삐지지마요.. 뿌잉뿌잉.. 음.. 아.. 저거.. 아.. 술 딸고.. 따겠습니다.. 음.. 아님이야.. 반대로 싸먹.. 싸먹어가지고.. 왜 반대로 싸먹냐고.. 그랬다고.. 음.. 그래 너가.. 응.. 늠넘해.. 늠넘해.. 스물일곱 명.. 이때 초반되나.. 어차피 술도.. 맛바지야.. 어차피 마무리 질 상냥.. 음.. 어? 아니야.. 응.. 짠.. 짠.. 가위같이.. 나한테.. 나한테.. 싸먹었는데.. 아쉬운게 말이에요.. 음.. 내가.. 가위같이.. 가위도 파고.. 샀는 동안 가위같이.. 음.. 음.. 야채.. 채소.. 이런거 있잖아요.. 오히려 쭈꾸미랑 더 비쌀 수 있어.. 응.. 지금 나.. 내가.. 턴업을 떠는 지 한 반 년 이상 됐기 때문에 모른데.. 지금 이 시절에.. 오히려 깻잎.. 이런 채소도 있잖아요.. 채소.. 야채.. 야채랑 더 비쌀 수 있어.. 음.. 그거는 댓글로 달아가지고.. 댓글로 대표님 달아주세요.. 그거 참고하시면 된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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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힘들어.. 음.. 여름철엔 뭐.. 삼겹살찌.. 이렇게.. 뭐.. 상추.. 깻잎.. 이렇게.. 달궁회를.. 쌈밥쥐.. 이런게.. 진짜 힘든게 뭐냐면.. 여름철 때 이게.. 아.. 장난이 아니야.. 음.. 평등가 따지면은.. 싸져.. 음.. 근데.. 특정 시기에는 진짜 비싸.. 음.. 혹시 뉴스.. 지금.. 방송 어떻게 하는거 아니에요.. 말자.. 그냥 그 설정이에요.. 그.. 시간 안에.. 모든걸 담아야되니까는.. 촉박해지고.. 음.. 온테이크로 가는건데.. 엔진이 나왔어.. 그냥 올려.. 음.. 어디서.. 틱톡이든 뭐든 어디서.. 유튜브든.. 인스타그램.. 어디서.. 뭐가 어디서 터질지..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그냥 올려.. 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황이.. 그냥.. 커트 없이.. 그냥.. 어.. 보내는 겁니다.. 음.. 어.. 그겁니다.. 캐릭터 설정입니다.. 내가 열심히는 안하지만.. 그래도 배달.. 배민 플러스.. 사무소 소속이요.. 음.. 소속.. 그건 맞잖아.. 계속 인정하고.. 인정하잖아.. 다만.. 알콜에 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술 먹자.. 그럼 내일 다 제낄까.. 이렇게 된거지.. 사무실이랑 지사장이랑 다 얘기 됐고.. 풀이하게 얘기 됐고.. 그럼 나는.. 배달..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닌.. 민폐라고 생각해.. 근데.. 내 입장에서 말하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시면 안돼.. 주유죄하면 안돼.. 나 풀이 기사잖아.. 내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방송을 이렇게 하면 안돼.. 내가 뭘 잘못했냐.. 어.. 나 오픈해요.. 여러분의 비판.. 오케이야.. 음.. 건물죄는 아니다.. 건물죄는 아니고.. 어.. 내가 풀이하게 탑니다.. 음.. 나 좀 취했다.. 어.. 취했다.. 내가 잘못한거 없잖아.. 요정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음.. 음.. 한잔 올리겠습니다.. 음.. 저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요런 부분.. 광고주 분들한테도 양해 그겠고.. 음.. 깔끔.. 아.. 수익 너무 많이 남았네.. 음.. 깔끔한 방송.. 그거 원하면은.. 깔끔한 방송.. 충분히.. 음.. 영상 만드는 팀들 많잖아.. 거기에 의뢰해야 돼요.. 음.. 청주시 중무관이 홍범에.. 어.. 김선태 님이 계세요.. 김선태 님이 하는데.. 뭐.. 지자체들.. 지자체들.. 영상 퀄리티 좋아.. 나도 그래요.. 아 퀄리티 좋아.. 보기 좋아.. 영상 퀄리티 좋게.. 보기 좋게 만드는 뭐예요.. 좋을 수가 없는데.. 음.. 못만한지 모르시죠.. 광고주 분들께서.. 인정해 가지고.. 제 의뢰가 들어와서.. 나 자신있게 나가는 겁니다.. 음.. 못만.. 여덟.. 봐봐.. 깔끔하게 영상 퀄리티 높게.. 아 맛있게.. 어우 맛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 음.. 전문가들 많잖아.. 음.. 그럼 그 분들한테 맡겨야죠.. 근데.. 임팩트 없잖아.. 어.. 뭔 만지 아시겠죠.. 난한자 12코인한자.. 음..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이 보고 많이 댓글을 달고.. 뭐 이것저것.. 뭐.. 논란거리 생기면은.. 성공한 거야.. 왜 그거 몰라.. 음.. 그래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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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통하는 거야.. 정식.. 지상파.. 케이브방송.. 안 나갔지.. 아.. 그거 아니야.. 전국 넘버원.. 쭈꾸미 전문전.. 수원시 인계동.. 쭈꾸미 전문전.. 신비효.. 이거 하나.. 한컬 했습니다.. 짠.. 취했어요.. 근데 이거 진심이야.. 어.. 맞잖아.. 20명대 후반.. 유지한대.. 이거 진심입니다.. 어.. 암만 퀄리티 있게.. 뭐 이렇게 해보자.. 관심 없으면.. 재미없어.. 그건 뭔 의미 있어..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과.. 나는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를 넣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어..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 시대입니다.. 본인.. 시비라는.. 남자라는.. 어.. 저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브랜드.. 브랜드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지 짜고.. 시청자한테 뭐 저거 하고.. 그런거 보내면 당연히 안되지.. 울고.. 굴고.. 나는.. 스스로 없이.. 솔직하게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의..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음.. 양고.. 아니 저기.. 여자 대표팀.. 급여 땄잖아.. 어.. 지금 어머니랑 계시고.. 어머니.. 12시 전후로 해서 오세요.. 짠 한자 올리겠습니다.. 짠 어.. 이거 보시면 또 초시 믿었다고 할거잖아.. 할거잖아.. 한잔 올리겠습니다.. 쓸먹방 나의 무라 하는.. 와중에도.. 외모 체크.. 면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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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필스.. 보여줄까.. 필스로 면제했어.. 어.. 어.. 그러지 않아도.. 어.. 필리스.. 어.. 필리스.. 필리스.. 어.. 이거 나에 대한 플렉스였는데.. 필리스는.. 면제.. 다를거야.. 면제했어.. 어.. 방송 원투데이 하는거 아닙니다.. 음.. 나 진짜.. 광고.. 광고하는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B급 감성은.. 너무 C급 감성이지만은.. 그래도.. 목욕 재개하고.. 면도하고.. 면도하고.. 필리스.. 면도기로 면도하고.. 나는 그래도..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음.. 난 한 남자.. 어.. 누구나 다.. 맛있게 먹고.. 어.. 그거.. 나 경쟁력 없어.. 어.. 내가 느껴서 경쟁력 없어.. 그럴 바에는.. 어.. 나만의 그냥.. 스타일로 나가는거야.. 뭔 말인지.. 이거 아시면은.. 어.. 나 진짜 방송 천재들.. 어.. 완전 추척.. 어.. 쭈꾸미 먹어야지 쭈꾸미.. 어.. 쭈꾸미 먹고.. 쭈꾸미 먹으라고.. 쭈꾸미.. 쭈꾸미.. 어.. 내 머릿속에는..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밖에 없습니다.. 음.. 아.. 그래요.. 어.. 22명대 후방 이해하신대.. 이제는 내.. 그거 뭐.. 아시겠죠.. 음.. 술이.. 별로 없어.. 이제.. 아.. 소주는 다 마셨다.. 소주는 다 마셨고.. 맥주밖에 없.. 아.. 소주.. 지지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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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리였다.. 뭐.. 구.. 구규원 닮았다.. 아니면 이하는 닮았다.. 어.. 누구지.. 하정우.. 하정우.. 형증한 상황에.. 하정우.. 왜 닮았.. 닮았다.. 박충남 화이팅.. 화이팅.. 하정우 왜 닮았지.. 뭐.. 김.. 김.. 뭐.. 김.. 고맙고.. 그냥.. 뿌잉뿌잉 하고.. 고맙고.. 30명 유지하는거.. 감사합니다.. 나 진짜.. 이거.. 이렇게 마셨어.. 어.. 나남자 시비는 이정도 마셨어.. 이거는 치중진단이야.. 어.. 나의 치중진단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짜장 검색하면은.. 제가 2010년.. 그.. 아프리카TV도 있고.. 간짜장도 있을거야.. 아마 영상 있을거야.. 어.. 찾아볼게요.. 아니면은 그냥.. 간짜장 찍으면 돼.. 어.. 간짜장 찍어드릴게요.. 음.. 이거.. 간짜장 찍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 내가.. 고민거리 다음은.. 탕후루 해야 돼.. 탕후루.. 탕.. 탕후루루루.. 탕.. 탕.. 탕탕탕탕탕.. 선배об.. 탕후루루루.. 탕후루루루.. 그거 아니죠.. 했다가 탕후루.. 헛후루르 Seeing.. 탕후루 presup antenna.. 탕후루루.. 탕후루 해야 됩니다.. 탕후루.. 음.. 그러지 않아도 계속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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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refuses.. 어.. 하는데 .. 그런건 댓글로 남겨 달라고 음 어 자주 보면서 어 외모 참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뭐 20명때도 했는데 이게 찐팬이겠죠 한장 우리 찐팬들 위해서 한장 깔끔하게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아 나 집핀 내가 짚었어 몇 점 이에 나 진짜 플렉스 살려 아 나 진짜로 아 낫지로 매력적이야 와 아 아 내가 수원에 8 8 따고 그 원천 유언지가 온천 유언지 원천 유언지 원천 유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원천 유언지 어 원천 유언지 내가 거기도 인연이 있거든 원천 유언지 가면은 내가 10대 때인데 원천 유언지 가면 500원 넣으면은 땡크로 뭐 이렇게 땡크 그 안에서 원천 유언지 원천 유언지 안다 원 원 너무 색다리 원 원 원천 인가 원천 인가 원 원 맛있어 음 원천 좋은지 누군가는 알꺼야 댓글로 남겨줘요 쭈꾸미 보쌈이라고 야 얘누나 수유 수유 아 근데 원래 신비요 쭈꾸미 쭈꾸미 볶음 먹어야 된다 쭈꾸미 볶음도 진짜 맛있어 신라면 정도 드실 정도면은 맛있어 와 의기다 방송 여기서 깔끔하시네 19명까지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카트 카트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 하정은 김에 그 뭐였지 그 앵콜 써 앵콜 앵콜 먹방 깻잎 한번 먹으면 맘을 짓고 유튜브로 넘어갔으면 음 감사합니다 나 이분 이 기분 유튜브 넘어가서 할게요 아 나 기분 벅차올라 인스타그램 여기서 마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달한 정원 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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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